요리 초보도 금방 하는 레시피 12편입니다. 냉동만두를 쫀득하게 고급만두로 쪄내볼게요. 냄비에 물 700ml 부어주세요. 이제 찜기 올려주시구요. 그 위에 종이호일 잘라서 놓아주세요. 종이호일을 사용하면 만두가 찜기에 붙지 않아 좋더라구요. 젓가락으로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주세요. 종이호일을 깔았기 때문에 찌다보면 물이 고이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 과정을 해줘야 만두에 물이 고이지 않고 빠져나가니까 쫀득한 식감이 되더라구요. 고급스러운 맛이 돼서 냉동만두 같지 않아요. 구멍은 너무 많이 뚫지 않아도 됩니다. 뚜껑 닫고 김이 올라올 때까지 끓여주세요.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네요. 이때 냉동만두 6개 올려놓아주세요. 해동하지 않고 냉동상태로 올립니다. 뚜껑 닫고 7분정도 쪄주세요. 만두소스 만들게요. 간장 2티스푼, 식초 1티스푼, 고춧가루 약간 넣어 잘 섞어서 놔둡니다. 만두에 소스를 찍어드시면 색다른 맛도 느끼실 수 있어요. 만두가 수분이 쫙 빠져서 쫀득한 느낌이 나네요. 접시에 옮겨 만두소스도 놓아주세요. 냉동만두도 이렇게 치면 만두 전문점 만두로 탈바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